오늘이 마지막 주차 날씨 오늘 환상이네 너무 덥네 어우 맹소리 여기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자 우와 기름 다 떨어졌나 보다 와 큰일났네 와 기름 다 했다 뒤에서 좀 멀텐데 일단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킥보드에서랑 가는거 으이씨 yêu취 으이씨 요이씨 진 Fred ya 자료 Period 지금 강제로 일단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네요. 일단 지휘소가 가지고 베겐 넣을 수 있나 한번 물어보고 베겐만 넣으려고요. 아 시동적이 안 되는데 아 멈춘다 이제 아 멈출이 Tot이앤 넘 네. 그럼 가격은? 1리터 정도? 120리터 정도? 네. 그럼 1리터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わん 全長前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じゃああれから特に僕も壊しないんそうですはい 고맙습니다. 名前とあと住所、東京でも長崎でもいいです。 長崎の住所。 電話番号ですね。 はい、すみません。 じゃあ、このやつ2万円で。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じゃあ、人気が遠い。 それじゃ、終わりですか?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くつ行ったんですか? あさてですね。 あさて、成田に。 それじゃ、ヘメットも。 ガンゆすかも。 分かりました。 それじゃー。 ない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ん。 じゃあ、5分くらいです。 めでね。 ずっと、ここにあったのが、 これは、東京や、中山市にたくさんの連絡機があります。 ちなみにあったりは、 これは、あなたが代々、 これは、何と言いました。 元にも下の立場に、 気持ちです。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원래는 아마 그건거 같아요 나가사키에서 이미 제가 가입을 한거라서 나가사키에서 이거를 해제를 해야되는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뭐야 도쿄에서는 나가사키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안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고 해제를 해야되는데 어차피 저는 돌아가잖아요 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제필 필요가 없는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제가 받았죠 이거는 집에다가 잘 걸어두고 DP를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바이 판매 끝 아 저기가 내가 주차했던 덴가? 아 맞네 이런 길도 있었구나 날씨가 끝내줘죠 날씨가 끝내줘죠 하시야 이렇게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